아 우리 아케이드 가는 거였어요? 어? 리얼할 거 그랬나? 리얼하면 내가 셜들은 들고 오지 상관없어요? 와 오랜만에 탔다 42년형 저 저 저기 이상한 왜 파이어플라이가 있지? 시험 파이어플라이 파이어플라이는 내 겁니다 일로와면 내가 요리해줄게 이게 원래 자프티는 전차였구나 들어가고 싶은데 무섭네 야 사로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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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리 원 우측에 시험 파이어플라이 관측 어디만 누구한테 받았냐 아 잠깐만 왼쪽에 M4 왼쪽에 M4 아이고 자 보나스 땅카 원이시 도전 이번엔 도구를 아주 흔믹자시키 요리길 많이 알려줘요 나 너무 잘하고싶은데 아 예아 나이스 피키 아니 오 아 거리 천천천천 빨리 나 내가 처리할게 오케이 힛 힛 엔틀빨 앙 뭐하고있었지 와 이게 바로 유림이지 우리 오른쪽에 전봇대사카 너무 좋겠다 마지막으로 충분했는데 나이스 치이고 치이고 플리스 나랑 좋아 이야 이라 앞으로 가라 elementary 먼저 갈게 네가 102mm 쏘는 풍고개 10이나 티 2부만 아니면 네가 앞으로 나가는 거야 괜찮아 니크 Héis선 니크 씨헬선 저게 이틀 전이라고? 아니! 야아... 제가 한번 계도를 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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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많... 어 좀 말이 많... 적이 좀 많은데요. 좀 많죠?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봐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쇼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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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이거 hasfrontity 불이 났네? 살려줘 오케이 깔끔하게 알리큰ск central -" 대구나'엔... 엘리큰티 있는데?" 뭐야 있다고? 마법의 설아 구동님 제가 피를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수 Silence 마법의 설아구동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대로 해변 밀고 가야되 어떤 걸요 세일기는 뭐 amerWow 요거는 비아디 어! 락켓! 락켓! 스윙마이 애들만 쉼카를 봤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네 이게 바로 무사인이 날아다니는 흉흥한 5티어방이랍니다 저기 사무선차 2형이 보이는데 어마어마어마어마 너무 무섭다 개무섬 저거 반대파보입 저거 하부로 덤뒀다가 저거 포탑부터 차차의 궤도까지 다 다 저거 그거야 그거 별거 없어 저거 가까이 가지만 쟤한테 여러분 본진에서 스포얼할때 조심하세요 본진에 X장하고 있습니다 인도 희망도 없네 와 호탄 이것이 워소저다 절망편 여러분 나 지금 아이스트랑 마주쳤어 아이스투? 응 하나 잡았고 오씨 영어로 다 맞는것같은데 와 T60이다 T62와 조준 그냥 빠져나가야지 아 방금 상금 아씨 와... 와 T62 하고 그냥 지나가 그냥 지나가니까 테오사 2대하고 만나네 뭐지 이건 이것이 워소보다 절 명편 60에 한 대를 분해해서 떼오사 2대를 아아씨 백도 하려고 했는데 아 걸렸네 이거를 가자, 야파, 게르만의 육창 떼오사, 저 지금 150mm포 가지고 있는 점이 있는데 한번 쏴볼까요? 네, 한번 쏴보시죠 씨알도 안 먹히겠지만 아, 뭐지? 여기에는 분명, 분명 빈 곳을 쏘는데 왜 포탄이 저기까지 안 따라가는 거지? 왜지? 도우실대 그, 스탈린이 플라즈마 방독을 개발해가지고 하아... 와, 그리고 삼, 삼사있어 아니, 사무조차, 우와, 만렙이야 나 주소를 하나 끌어놨으니까 쟤는 못 움직이네 아니, 형은 사무야 사실 이거 죽은 거는 오사한테 죽었다고 뜻이지만 사실 저거 사무조차가 낯뒤여가지고 죽인 거 이미 하하하하하 승부한테로 멜트다운됐어요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